첫눈이 여지껏 안 녹았네요 여기는 한겨울이네 12월 오늘이 12일 다 이제 화분이 하우스 속으로 들어가고 아이고 추워라 외신 연세랍네요 추워서 다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는 다행히 전지를 해서 안쓰러졌는데 저거 전지한다고 그러다가 오래 놓쳐가지고 나무가 다 꺾이고 지난 지에 눈이 와가지고 안 녹아가지고 눈이 쏙쏙쏙 쌓였습니다 안 미끄러우라고 매트 깔아놓고 야자매트 우울신 연세랍습니다 다 들여놔가지고 안해도 좋았고 친구 생일이라서 친구 집에 왔다가 아이고 이뻐라 삼지고엽죠 삼지닥이 다 떨어져 버렸네 며칠 전에 사진 전시회 있어가지고 아이고 춥네 나도 틀어야되겠네 여기도 다 들어왔어요 저쪽에 하우스 속에도 다 좀 예지간한 건 들어가고 아 춥다 오늘은 좀 틀어주라 그래야 되겠다 다 들어왔네 다 들어왔네 아이고 춥으라 며칠 부라 며칠 빵은 다 팔렸네 벌써 저것밖에 안 남았네 미션이 없었고 아이잉 사랑없는 쪽 받아야죠 어! 너 벌써 썼어? 너네 지금 온거야? 어! 진짜 타고싶어서 이제 나한테 이제 주문했어 하이 아 어디서서 나는 세트는 안하고 어디 이제 왔어? 어디 이제 왔어? 아까는 이제 왔어요 밥 먹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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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미국에서 가져온 산타 할아버지 산타 내가 가공비에 의해서 가공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